네, 정의당 김정철 대변인입니다. 이낙연 의원의 2차 재난수당 유보적 입장,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재고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사협회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불가피한 부처치로써 의사단체는 파업을 유보하고 현업 복귀한 후에 대화에 나서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했는데 소비하러 많이 다니면 코로나가 더 확산될 수 있지 않느냐면서 2차 재난수당의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1차 재난수당 지급 때와 달리 지금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도 그 근거로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낙연 의원의 발언은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 서민들의 민생고에 비쳐 대단히 안이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재난수당을 지급하면 국민들이 소비하러 다녀서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은 가정과 결론을 무리하게 깨워 맞춘 주장입니다. 이 의원의 말대로 코로나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일정기간 강력한 방역을 실시하면서 그 기간 동안 신속히 추경을 편성하여 이후 곧바로 2차 재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도 2차 재난수당을 지급하면 국민들이 소비하러 돌아다녀서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뜬금이 없는 주장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확대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손님이 끊긴 수많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낙연 의원의 주장은 한가한 주장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낙연 의원은 지금은 1차 재난수당 지급대와 달리 국가 재정이 바닥나서 빚을 낼 수밖에 없다며 2차 재난수당 신중론을 폈는데 이야말로 전형적인 미래통합당식의 건전 재정론에 불과합니다. 2차 강조했듯이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OECD 평균 110%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가진 나라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빚을 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낙연 의원의 발언은 신중론의 모양새를 띄고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 민생 위기를 너무 안이하게 본 발언입니다. 집권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가 이런 입장을 취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수당을 위한 추경에 소극적이 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낙연 의원은 본인의 입장을 제거하기 바랍니다. 의사단체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단체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